셋, 넷, 모음 준비!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비투비와 그리고 우리 멜로디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식 멜로디 일기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난리벅성, 난리벅성! 아,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네요. 모집은 언제부터 시작이죠? 네, 공식 팬클럽 모집은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멜로디 뿐만 아니고 해외 멜로디 분들까지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식 팬클럽에 가입하면 저희들과 더 가까워지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렇죠. 저희들과 더 가까워지고 즐거운 시간도 같이 보내려면 가입! 가입! 여행도 갑시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비투비 공식 팬카페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오셔서 가입! 저희는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의 그 열정, 열정을 믿습니다. 가입 안 하면 후회할 걸! 그럼 많이 많이 가입해 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멜로디!